네, 영흥 화력발전소가 설계 수명인 30년을 가동할 경우 약 3,8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 조금 전 보셨는데요. 정작 이 피해 규모는 인천시민보다 경기도민의 피해가 클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어서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민에 위치한 영흥 화력발전소. 이 화력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 도민들이 조기 사망하거나 우울증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영흥 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가동할 경우 최대 3,816명이 조기 사망하고 1,715명에게서 우울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농도 결과를 적용해서 건강영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없었을 경우의 배경 발병률 대비 대기오염이 증가한 상황에서의 발병률에 인구 데이터를 산입해 건강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발전소가 소재한 인천 지역에서 연간 56명이 조기 사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이 아님에도 주변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연간 290명이 조기 사망하고 2,342명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내 연간 조기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가 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안양시에서 20명, 수원시 17명, 의왕시 10명 등 도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우울증 피해도 화성시에서 284명, 용인시 213명, 안양시 160명, 수원시 136명, 평택시 111명, 의왕시 71명이나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높은 인구 밀토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흥화력, 상진화력, 체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확산했다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안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안산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2030년 이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또한 최근 계획 중이거나 이미 공사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03기 건설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TV브러드 뉴스 심재호입니다.